영등포구가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을 시행합니다. 영등포구가 후원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2019년 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성금과 성품을 기탁받습니다. 추워지는 날씨 속 더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구청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.